짤딜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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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코샵인데 보면 코샵 봉이 아니네 속도 너무 빠르다 자 밑에 잠빙한 놈이 뭐하노 electricity 하나 electricity 하나 지금 뭐하노 귓이 터지겠네 뭐하노 야 봉 쉰다 봉 쉬어 경기가 유리위에 작을까? 아 이 주꾸미같은 놈아 그거 말고 유리를 깨뿌던가 하면 아니 유리를 타야지 뭐하노 유리 깨지겠네 저게 유리 상처난가 보소 저게 상처뿐이 영광이다 한번 가보자 좋다 잘 들어갔다 이거 어 유리안 가보자 오 됐다 뭐야 위에 치는데 올라간 속도가 봐봐 가속이 붙어 이거 끝까지 가져갔네 로렉스 아니야 저거 시계조차 주저있거 같은데 빠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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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지금 시계조차만 뽑으면 되는데 뭐해 아 뭐하지마고 거기서 자 일단은 저 끝에 그 티놈 저 부분을 노려된다 저 부분을 좀 노려볼 그나마 답이긴 한데 올라간 속 올라간 속 올라간 속 속도 부서 시계조차 시계조차 올라가는데 빨라쓰기 힘드네 올라가는 것만이도 아 망했네 이게 마지막이 돼 이 단판 못 뽑으면 이거 끝이다 끝이다 자 다음번에 과장 마지막 귀에다 심취자 아 끓는다 끓는다 와 엔 질